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바드 API 비공식적이죠 API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활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소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바드 API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분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좀 더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API를 나오기 전에 이러한 비공식적으로 개발자 쿠키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API들이 자주 나오게 합니다 물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쪽에서 차단하기 시작하면은 뭐 사용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회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채채PT 같은 경우에도 이제 API를 제공을 해주면서 일부 이제 돈들을 받고 있죠 사용할 때마다요 근데 구글 바드는 아직도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개발 용도로도 사용하시거나 테스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바드 쪽에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것들은 이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 값들을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뭔가 정제를 또 더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고 싶어요 이 결과 값들을 가지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이렇게 결과 값들을 했던 것을 크로링을 해가지고 요 데이터 정보들을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API 형식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 값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자 도구 F12를 누르시면 되고요 F12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쿠키 그 다음에 이제 받으라고 되어 있는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쿠키 정보에는 여러 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사용하냐면은 바로 이제 secure1psi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API에서 사용을 합니다 요걸 복사하시면 돼요 음 굉장히 뭔가 많은데 요거 그 중에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복사하시면은 요것이 바로 이제 구글 파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API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키값이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콜앱 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느낌표 PIP 인스톨 바드 API를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콜앱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테스트 코드들을 주고 있는데 그 테스트 코드 중에 하나를 기본적인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왔던 아까 여기서 가져왔던 개발자 도구에서 가져왔던 것을 일단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지웠고요 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받으라고 해서 이제 get answer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answer 값들을 받는 거죠 응답 값들을 받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플러스크 프로그램을 에젤을 보여줘 라고 하고 그 중에서 컨텐트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래 그 응답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채팅방에서 요청을 하시면은 뭔가 요청이 하이라이트 적용들도 되고 이쁘게 나오겠죠 요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텍스트 값들만 저희가 이제 추려된 것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또 골라내면은 되는 것이죠 그 API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또 애제 중에서 요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왜 어떻게 왜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구글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물어봅니다 중복적으로 이제 캡쳐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니가 AI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요것이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세션 헤더 정보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라우저 정보예요 브라우저 정보들을 넣어줘가지고 나는 정상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웹크로링들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헤더 정보까지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요 아까 했던 쿠키 정보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러 지웠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답변들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스플릿을 이용해가지고 리스폰스 값들을 조금 이제 분류를 시켰고요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좀 추천하는 다섯 가지를 좀 선택을 해주라 추천을 해주라 라고 해서 그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들 같은 경우에 서울, 제주, 부산, 그 다음에 이제 DMZ DMZ 많이 가죠? 갑니다 여행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용도로 좀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